너 정체가 뭐냐? 아니, 정계인사도 아니고 라꼬로무 민간인 내 평생 처음 본다. 너도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니? 그냥 과목이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. we run out by difficulties 줬어? 해줄 사람이 있어? 드디어 죽을 사람 있어? 또 os 솜이 어디있냐? 아저씨 솜이를 찾아도 너희 둘은 죽는다 솜이 어디있냐? 솜이 어디있냐? 솜이 어디있냐? 솜이 어디있냐? 솜이 어디있냐? 솜이 어디있냐? 솜이 어디있냐?